롤라 선생님과 같은 방향으로 서서 연습해 보겠습니다. 준비하시고요. 전진 스텝부터 사용합니다.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후진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전진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후진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전진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후진 스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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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셋 넷 다섯 여섯